007번입니다. 대학산 사년사 실습 주제. Autonomous Aviation 입니다. 여기에 aviation.opening.ai 연결되어 있죠. 여기 들어오면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. aviation이고, 다른 구정 동일합니다. 어떻게 동작하는지, how it works 부터 해서, bite paper 연결되어 있죠. 이거는 비, 나르는 비행기를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입니다. 이거는 자율주행하고 좀 다르다고 하면, 크게 다를 것 없습니다. 그냥 자율주행이 아니라 자율 비행. 비행을 어떻게 구성할까 신고하는데, 이것도 마찬가지, 머신러닝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과, 그리고 블록체인, 오프넷 블록체인으로서 자율 비행을 구현하는 과정을 코드로 작성을 하는 과정들을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물론 유튜브 영상도 다 포함이 되어 있죠.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, 밑에 있는 이 프로젝터들 중에서 어느 하나에 참여하실 때, 어떻게 진행하는지,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를, 방법, 가이드라인, 지침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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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